자 항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HLB의 주가 위치는 세력이 관리 중인 강력한 바닥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가 누를 수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는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반드시 때가 오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의 전체 분위기를 보시면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는 채비를 좀 하고 있죠. 나스닥이 바닥을 잡아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시는 지금 1.6%까지 올라가고 있죠. 1%에서 1.5% 이상 수준 상승하고 이탈리아는 2%까지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인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양적원화 축소라는 부분이 증시를 아주 크게 끌어내리는 엄청난 초대형 악재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소식이 한번씩 나올 때 조금씩 움찔움찔하죠. 2% 2% 이틀 동안에 4% 내렸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지 이런 부분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 아무래도 증시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방향을 금리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은 지금 제로금리에서 이제 정상으로 찾아가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미국의 경제 자체가 이제 탄탄하게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게 확인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뭐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지금 고용 부분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실업률이 아주 낮게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봉쇄를 좀 해제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경제가 지금 활력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던 그런 부분을 이제 정상화해서 돈을 양적 완화하던 부분을 이제 축소를 해 나가는 쪽으로 움직이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제로금리가 정상은 아니죠. 그런 비정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정상인 위치로 좀 올려놓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시를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좀 하락이 좀 크다 그러면 바로 적감의 수세가 들어와 버리죠. 하락이 좀 크다 그러면 적감의 수세가 들어오고 지금 이 증시는 계속 올라서려는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미지 경제가 좀 살아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증시 자체를 완전히 위축시켜서 박살내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의 이 구간을 보시면 2018년도 부분부터 해서 완전히 바닥권이죠. 완전히 바닥라인이다. 완전히 완전 바닥라인인데 지금은 2022년입니다. 그리고 4월이죠. 선낭암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제 NDA 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레바의 CEO도 FDA 경력자들을 뽑아서 지금 CEO가 대표로 지금 일을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NDA 승인 신청이 오래 진행이 될 것은 상당히 높은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리보세라닙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동이 걸리는 그런 시점이 되면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NDA 승인 소식 이런 부분은 아주 엄청난 기업가치의 급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도 아주 이런 수준의 엄청난 강세를 볼 수 있겠죠. 하반기를 본다 그러면 지금 문제들 이렇게 전혀 없고 겁을 낼 부분이 전혀 정말로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의 이 위치는 워낙에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관리를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 공매들이 한 트럭이 와서 물량을 쏟아 붓는다 그래도 세력들이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세력들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강력한 가치를 믿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 리보세라닙이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항암신약이 탄생하는 그런 약물이 될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 지금 지금 가치가 완전히 그냥 바닥권까지 끌려 내려온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던진다 그러면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매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밑으로 내리려고 해도 어제도 공매들이 좀 힘을 썼죠.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물량을 던져도 던지면 내가 다 받아줄게 하는 세력이 물량을 다 받아 버리죠. 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서 파동을 좀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좀 파동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옆으로 좀 빼고 있죠. 옆으로 좀 빼고 있고 이 120선을 쭉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 평선은 지금 계속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60선을 지금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한 번 올라섰다가 다시 한 번 끌어내리고 있죠. 자연스럽게 60선이 밀려 내려오고 있고 20선이 60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이제 나타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동을 좀 태울 겁니다. 파동을 좀 태우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 120선이 쭉 내려오면 이제 주가는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리버세라닙이 어떻게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죠. 그리고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나노코박스를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 현재 나노코박스에 대한 성분 그 성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제출이 오늘까지 제출해라 라고 했다라고 하던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제출이 오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 소식은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승인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거지 리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나노코박스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오겠죠. 기업의 가치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 성공 가능성이 아주 크게 기대감이 크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강력한 이 HLB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지금 상황이고 지금의 위치는 정말로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HLB는 기본적으로 딱 버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HLB 자체적인 엄청난 억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이 아무리 나쁘게 흘러간다 공포 분위기를 조사한다 라고 하더라도 얘는 딱 버티는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 힘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여기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죠. 이때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주 시장이 박살났죠.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거죠. 정말 박살났어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빠지죠. 거의 차트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안 빠지죠. 이 정도 빠지고 나서 버텨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이 정도 위트로 빠지는 부분은 용납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라인이 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HF의 현재 위치가 그 정도로 지금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와 있고 옆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길게 좀 빼고 있죠. 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파동을 계속 좀 태울 겁니다. 시장이 좀 좋아지면 같이 올라가고 나빠지면 같이 좀 내려가고 그렇지만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라인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서 내려가냐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얘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올 하반기에 NDA 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낭암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은 바닥 라인에서 바닥을 다지고 에너지를 좀 형성하고 모으고 있는 그러한 위치 과정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들이 좀 던져됐지만 오늘도 0.5% 수준으로 막았죠. 그리고 HB 생명과학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UBS에서 좀 들어왔고 신화에서 들어왔죠. 생명과학은 지금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외인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보합을 유지했고 그런데 넥사는 4% 정도 하락했죠. 오늘까지 해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까 승인 신청이 자료 제출이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소식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제 오른 만큼 다시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 나노코박스 지금 나노젠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소식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넥사의 현재 상황이다. 그런데 이 첼비 같은 게 좀 다릅니다. 이 첼비는 지금 위치가 나노코박스로 수혜를 받은 주가가 단돈 10원도 없죠.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면은 플러스 알파고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인데이 승인 신청 그리고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상승인 이런 소식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가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